아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광고 몸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걸 하게 돼서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야채 들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고 있는데 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비스에서 밥을 먹고 살 뺀다는 게 약간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공원 아니라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운동선수라서 그런지요 되게 키도 크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걸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너무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보통 한 1시간 10분이면 저는 전체 운동 끝날 정도고요 요즘에는 한 20분에서 40분만 해도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젤리 먹어요 젤리도 먹고 아니면 음악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감정에 맞게 그런 노래를 찾아서 아주 크게 두는 경우네요 저는 보통 막 차려입는 것보다도 그냥 편안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날씨 같은 거에다가 짧은 반바지나 아니면 청바지 레슨 코지 아닌 게 같은 것이 있고 편안하면서 당연히 그래도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불만인 데가 여기저기 있긴 한데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곧 지금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나아지고 나아지고 사실은 그때는 이런 데가 불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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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